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서혜유성용의 리드쉽을 받은 황교안 대표님은 위창의 서혜종선님께 징비록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네, 황교안 대표님 지금 책을 잔잔히 보고 있습니다. 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시라서 네, 자, 징비록 책을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황교안 대표님은 이제 사인을, 자, 우리 위창의 서혜종선께서 사인을 한 것을 전달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징비록에, 문영관 경제실장 징비록에 황교안 대표가 직접 징비록을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인을 내서 정중히 드리고자, 자, 지금 적고 있네요. 네, 징비록, 여러분들도 혹시나 징비록이 궁금하시다면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문영관 경제실장에 관한 징비록 김강림 최고위원이 네, 이 징비록에 대해서 되게 잘하고 계셨네요. 네, 나중에 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황교안 대표, 네, 아, 네, 어떻게 사인을 하셨는지 굉장히 좀 장문의 사인과 함께 메시지를 적어주셨는데요. 저도 궁금한데요. 네, 자, 여러분,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사인했던 것들도 볼 수 있을까? 기자들이나 우리 아동 시민 여러분들이요. 네, 징비록 사인을, 네. 자, 여기서 우리 아동 시민 그리고 유림의 모든 단체, 송선 여러분들께 드리는 김비록입니다. 네,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대로, 황교안 대표님 그대로 자리에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책이 굉장히 많네요. 세, 유성용의 리더